입냄새 입냄새 아 난다고? 선생님 난다고요? 겨드랑이 냄새는 성스러운거야 그 기적을 한번 느껴보자 성스러운 기운 한번 느껴보자 성스러운 기운 한번 느껴보자 내가 뭐야 이거 뭔데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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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러워 와 똑같아 갔다와 갔다와 갔고 시야 말이야 빨리 갔다와 갔다와 야 이 새끼야 큰일나 큰일나 인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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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그라데 어디야 집이야 좋아 난 이렇게 시야 가사를 다 아는 노래가 좋아 사실 지금 너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레이비 너의 향한 내 맘이 돈이면 어느 날 네 해줘야 해 해주세요 호동이 형